아이고 죄송합니다 끊겼네요 스크린지 한번 찍다가 소리 줄이고 탄수조각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얘네들 얼마있다가 없을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? 이게 다리에요 다리 다리 여기 여기 됐죠? 어 뭐야 지가 알아서 꺼지네? 제일 좋죠 뭐 어 힘들어 뭐야 가볼까요? 저거 찍고 로댐교회 가고 오늘 방금 공료하겠습니다 아 이거 길게 해서 올리려 했는데 짜투리씩 올라가겠네요 뭐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런식으로 올려야겠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이번엔 재밌겠네요 샤미드도 놓치고 1호치도 잡고 뭔가 앞뒤게 이상하네 아무튼 아무튼 뭐 풍성하네요 아휴 저거 진짜 샤미드만 잡았으면 계속 얘기하네 아 죄송합니다 하 진짜 사람이 우주가 아까움을 이루었어요 아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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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자전거 없고 하 하 하 하 여긴 끝까지 알아 안주네 하 저는 일단 급한 잉어킹부터 잡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쫓아올텐데 하 밤이라 아무래도 살아났네요 119 하 제가 신용 잡았던 CP가 119였는데 28%짜리가 아 아 잠깐만 하이퍼 하 하 아 나 진짜 하 하 그래 넌 트위스겠지 이렇게 반응하는거 보니까 그래 먹어라 아 근데 그레이트가 안되네 하 왼손은 진짜 완전 맛있게 우와 또 얼굴만 했다 아 죄송해요 아우씨 오 깜짝이야 손풀다가 핸드폰 초월했어요 와 반사신경 좋죠 이런 젠장 버려야지 아 이런거 할 시간 없어 빨리 잡아야돼 리아커버가 좀 불어올리기 때문에 와 마지막에 트위스가 좀 좋을텐데 1호치나 자 깔끔하게 떴죠 아 근데 잠깐만요 슈퍼벌 던져라 했는데 이 하이퍼벌이 좀 귀해가지고 와 아 이번에 CP가 좀 안높았으면 좋겠다 이 맥스 게이지가 안 높으면 좋은거거든요 아 근데 보통 이상은 다 버려요 진짜 2청에 채우겠네 이런거 아 아 애매하게 떴가지고 제가 지금 80에서 100초반대 애들을 몬스톱으로 다 잡혀요 웬만한 건데 개체가 높으면 도망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잡아봤더니 시선 떠는 거였는데 와 나머지 모르니깐 그게 문제더라구요 여킹 잡았구요 여긴 다 별로 안 좋은거네 이러면 좀 아깝죠 라지게 민원이 자 위아빠 잡았구요 네 한 번 도망치면 버리겠습니다 뭐 떴나 이게 자전거 타니까 이게 좀 2시간 거는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좀 그러네요 오 경이롭네 나이스 저걸 아마 진화할 것 같아요 경이로운 리아커가 없었어가지고 왜 렉걸리구나 이건 사유가 뭐지 아 얜 잡아야되면 알아야 돼 파인으로 슈퍼볼 아니 이거야 죄송해요 하이퍼볼 혹시 모르니까 트리플에 쓸 수 있잖아요 소장용으로 썼잖아요 장클로다이를 쓸만해요 만약에 장클로다이를 지젝고 하면 샤미드 대용으로 쓸만합니다 문제는 이제 쓸만한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엔비 아 죄송해요 X라지네 살짜네 자 뭐 아우 아우 이제 탄찬도 한 번 두 번 찍겠습니다 그냥 오늘 마지막이에요 로듬교에는 제가 조금 더 있을 요양이 있는데 탄천은 이거 아니면은 뭘 생각이 없습니다 탄천 조각은 아이씨 넌 버려 절가락 때문에 잡으려 했는데 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끓었기 때문에 저 리셋이 곧 될 거예요 아 집에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좀 늦게 생겼네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이미 미루고 있어요 아까 점심을 좀 늦게 먹긴 했지만 많이 출신한 게 지금 배고파 죽었어요 진짜 아 그래서 아까 친구랑 친구랑 밥을 먹으려 했는데 애가 이미 밥을 먹었대요 일곱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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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시네 어쩔 수가 없죠 미리 안먹기 아 지금 다리 풀리게 내려가 아이씨 후 자 이제 그 다리 지나면 이제 슬슬 색이 변하겠죠 이거는 이 엉킹던데 아 아 이루치인 줄 알았네 아이고 50자리는 그냥 잡고 있잖아 이제 몬서블 진짜 없어요 얘네부터 그냥 이거 트수예요?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트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뭐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본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어떻게 된 게 십몇짜리 도망갈 수가 있지 아 십몇이 아니었나 아 이거 아니고 끄고 카톡에 카톡에 로또를 문 닫혔다는데 조작들 아직도 있나봐요 와우 와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이거 자전거 확살나면 안 되는데 이거 귀중한 자라는데 어 민뱃길 찼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커브 하려고 하는데 와 여기 살짝 돌리다가 네 홈에 빠졌어요 자전거 괜찮을 거예요 바로 빼가지고 문제될 줄 알아가지고 내일 바람이 내일 바람 빠지나 안 빠지나 죽으면 알겠죠 자 여기서 그냥 쭉 돌아가면 됩니다 잠자적으로 타가지고 아까 저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되죠 마지막에 씁쓸하기도 하고 자 라프레시아 몇 마리씩 뜰 줄 알았는데 잠시랑 다르네요 잠시랑 다르네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라프레시아가 세 마리인가 석촌 요소에 떠가지고 한 마리 잡았나 두 마리 잡았나 그랬거든요 한 마리 잡았을 거예요 한 마리 그럼 이제 올림픽 중용기 하시는 분이 하나 잡았고 어 혀 꼬인다 아 이거 번호를 정해야겠네요 이거 피로도가 얼마인지 진짜 이게 이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죽어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침도 마르고 하 탄전조각 마지막인데 과연 음 안 주네요 쓰레기 같은 아 죄송해요 진짜 할 말이 없나 건너가야지 아 쭉 가면 되지 아까 그놈이죠 볼도 얼마 없는데 아이차 아이차 이 놈 엑셀런트 뛰어가지고 몬스톱을 잡아야 폐감이 있는데 어? 안 잡아 오 이모킹이다 나오게 잘 됐죠 이거 치면 죽어도 안 되네 아이씨 자 만화 열매를 해주고 슈퍼블을 던지겠습니다 슈퍼블 던진 거 하면 이미 몬스톱을 다 썼어요 아 몬스톱을 아 근데 그레이트 간대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제 소리인데 지금 제 소리 너무 씁쓸해요 잠깐만요 지금 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배터리 빼겠습니다 아 불편해 소중한 그레이트 아 뭐야 슈퍼블이 아 불편해 죽겠네 이거 빼고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불편해 죽겠네 다음부터는 가방을 들고 올 필요가 없죠 가방 있는 걸 하나 샀어요 이거 앞에다 다는 거 이걸로 한거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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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렇게 활동적이야 아 근데 이거 아까 십 몇 자리 그거 튀는 거 너무 아쉽네요 뭔지 너무 궁금하네 이제는 보라스는 트리플 했으니까 얻을만한데 얘도 분명히 90% 넘는 거는 뭔가 티 황이 높인 거 맞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지만 아 이제 좀 살 거 같네 뭐 좀 있나 어 이것도 경유가 없네 밤드리도 갑자기 경유가 막 뜨는데 이게 뭐야 장난 아니에요 10% 중에 10이 10인데 끝인 것들이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고 대충 보면 이제 화려가 안 좋은지 그냥 느낌이 와요 그냥 막 넘겨도 아 그래도 경유 이게 다 경이로운 거거든요 킹크가 빼고는 경이로운 거 하나 둘 셋 네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어제 폰에서 여덟 마리 잡았네요 오늘 한 다섯 마리 잡은 거 같아요 여섯 마리인가 키로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내일 뭐 아무리 바빠서 차 타면서 할 거니까 되겠죠 마지막 로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방종해야죠 오늘 뭐 욕한 게 너무 많아 용량 터지겠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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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럴차 하나 떠주면 좋을 테니까 오우 이게 아까 폈죠 오우 시피가 아까 폈어요 슈퍼볼까지 던져보겠습니다 아 진짜 하 시피건에 들어 온 거예요 아시 케이스 안 꼈어요 아 진짜 좁팔려지겠네 그래티가 안 뜨면 좁팔리더라고요 아무리 걷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있다지만 아이씨 보통이네 캔디 거의 2천개죠 페타피 간만에 보네 왜 여기 있니 넌 메타몽이니? 아 맞아 메타몽이 도망칠 수 있잖아요 메타몽이죠 글쎄 정신승리 갑이죠 자 집가는 입구까지 왔습니다 로뎀교회 찍고 가겠습니다 하 하 라프라스는 진짜 아까 그거 안 잡았으면 진짜 오늘 엄청 씁쓸할 뻔했어요 아 이걸 왜 보고 있지? 습관 돼가지고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캡터핑은 100%도 상관없어요 여기 덕진공 100%가 있어서 캡터핑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100%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자 그냥 들고 가야겠어요 자전거 빵 가지겠다 아 아 수류창도 안 뜯어 아 수류창도 안 뜯어 어우 여기는 이게 비포장이라 자전관도 위험한데요? 저기 위에 올라가는 길 또 있네 어? 빙이 올라왔네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올라오는 길이 두 갠데 비포장 막 돌로박힌데를 타고 올라올 뻔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가 그냥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끌고 와서 다행이지 자전관도 많이 망가졌겠는데요? 여기 제가 여기 저 뒤에 올라가는데 보이세요? 저거 여기 앞에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아까 올라왔던데 아이씨 또 뭘 밟았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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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예예 자전거 올라오는데 여기 여기 아 아 힘들어 이건 킹 뜰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한거야 안 떴네요 아 아 로댐깨 로댐깨입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교회 홍보 절대 아니구요 인증하는거에요 10클럴 또 뜰까 4개 쓰면 4탄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회면은 뭐 한 5주기 이번엔 알은 좋네요 5키로지만 뭐 고라파드인가 뭔가 뜨겠죠 자 그럼 전 여기서 방정하겠습니다 딱히 라프라스도 안보이니까요 시청해서 감사하구요 요번 동영상업점 많이 올라갈거에요 시리즈별로 올리겠습니다 이만 뿅